네 안녕하세요 쇼미드 아이템의 송지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템은요 쨘! GHS 핑거보드 케어 캣입니다. A77 모델이고요. 얘는 가격대는 15,000원에 책정이 되어있네요. 얘는 지판 관리 키트인데요. 악기의 플랫이나 지판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컨디션,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클리너 세트입니다. 얘가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. 저희도 쓰고 있는데 패스트 플랫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선같게 달려있어서 바로 문지를 수 있는 플랫 관리용품이 있는데 얘는요 그냥 액체로만 되어있어요. 병 안에 액체로가 되어있고 그 안에 컨디셔너, 클리너, 청소형 선하고 여기 이렇게 지판 플랫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 팍는 딱딱한 판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액체를 여기에 묻혀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돼요. 거친 플랫 버퍼에 거친 면이 있던 이 버퍼에 그래서 거기에 플랫의 녹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플랫 버퍼의 부드러운 면을 사용해서 플랫의 광택을 내줘요. 그리고 이 동봉된 천으로 이 오일을 묻힌 후에 지판을 가볍게 닦아주시면 되는 관리용 키트입니다. 이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스스로 그냥 어디 세팅하러 가시지 않고 혼자서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습한 날에는 저도 필요한 킷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GHS 핑거보드 케어 킷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GHS 핑거보드 케어 킷